잠깐만 아이고야 죽겠다 죽겠다 됐다 됐나?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다 외국사람들이라서 태궈를 하기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사 쓰고 있었어요 친한 지진 부탁때문에 힘들어 의상이에요 안 자고 있어요 지금 자고 싶은데 여기서 피곤이 죽겠다 진짜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진짜 코로나 나 진짜 살 많이 빠졌죠 살 진짜 많이 뱄어 6킬로? 6킬로 감량했나?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뱄어 티나나? 살 뺀 거 티나나? 어떡해 질문 질문 받기 어? 인증 인강하다 왜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아요 실물이 아 이거 맞아요 실물이 다 낚이네 맞아요 하하하하 네 3주 딱 되고 그때 3주 딱 됐을 때 3주 전에 내가 77킬로 무릎이 오고 너무 충격먹어서 한 6킬로 뺐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고 목걸이를 지내고 있어요 목걸이를 지내고 있어요 응 잠시만요 잠시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우 차가워 다이어트... 다이어트는 뭐... 별거 있나요? 단식하고 뭐... 그랬죠. 별거 없어요. 다 악바리로 뺐습니다. 네. 다은씨 맘만 먹으면 하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. 근데 지금 많이 들어오시네. 지금 12시 거의 새벽 1시인데 한국 시간으로. 근데 지금 200명? 와... 주건식? 건식이... 건식이 내 사촌인데? 주건식? 건식이 내가 아는 건식인가? 맞아? 지금 제... 제 사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? 저도 이렇게 좀... 오랜만에 이렇게... 뵙고 싶어서... 라이브로... 뵙고 싶어서 이렇게 좀 틀어봤어요. . 응... 흐음... 흐음... ez... 공연... X 보통 잠은 한... 새벽 1, 2시? 1, 2시쯤? 지금 딱 잘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보다는 더 늦게 잤었는데 복무하면서 한 7시 이때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잤죠 뭐지 아 으 으 으 으 으 공부요? 무슨 공부 아니죠? 공부 안하는데 공부 안해요 공부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 느린밤이라 목이 많이 지금 박혔네요 구소리가 많이 갔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켠거야 잠시 잠시 켠어요 다음에 또 뵈요 알겠죠 다음에 좀 좀 이렇게 길게 길게 봅시다 오케이 다음에 안녕